간도수복의 역사적 강의성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찾느냐 간도수복 방안 방안의 논문의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결국 외교사적으로 또는 국제정치적으로 얘기를 강조하여 논리가 그렇게 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 집권층에서 취하고 있는 어떤 외교관하고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이 상당히 좀 언짢아 하시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권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민족에게 대한천선 대한민족에게 맞는가 여기 입각에서 얘기하니까 단순히 어떤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혹시 정권적 차원의 얘기가 달라서 좀 언짢아 생각하시더라도 이건 학술적인 장소니까 쭉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저는 어떤 정권의 차원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제가 생명을 바치고 해서 상한을 끝더라도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 천만단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저로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도는 되찾아야 되는데 현재 이 입장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미 친중공 침북으로 나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간도를 되찾겠냐 이게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서두나 결론은 똑같이 그것인데 이것을 조금 말로 풀어봤습니다 문제제기 20세기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산과 간도수복 문제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현재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이 동삼성 혹은 동북으로 부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동북아 혹은 만주로 부르는 지역은 원래 조선왕조 대한제국시의 간도로 불렸던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나 일제가 1909년 9월 4일 청일 간도 협약에 의해 청이 넘긴 천선 대한민족이 미수복지 이래된다이다 따라서 대한민족이 존속하는 한 청일 간도 협약에 의해 빼앗긴 간도수복의 당위성과 간도 영역의 주권 회복 문제는 21세기 우리 민족이 중차대한 정치외계적 군사적 당면가조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도를 단지 20세기 초에 조선왕조의 외교권이 일제의 의회의 박탈 등의 영토를 청 중국에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매우 감정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간도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이 지역이 원래 상구시대부터 우리민족의 역사무대여 천선 대한민족의 민족군이 설어있는 고토로서 민족사적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시적인 민족사적 안목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증이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 안에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때 간도수복의 문제는 단순히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는다는 영토회복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간도를 수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는 협지 좁은 땅을 벗어나 만주대륙에서 반도국가가 아닌 대륙국가로서 또다시 웅비할 수 있는 역사도 계기를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간도에 대한 통시적이고 포괄적 고찰과 간도인식은 더욱 절박한 민족사적 과자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 논문은 아니지만 아까 북경대학 교수가 얘기할 때 자기들이 엉터리를 동북공장하고 잘못 나가면서 어디까지나 학술사적으로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양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학술사는 뭐예요 역사도 진실을 갖고 얘기했는데 전부 엉터리를 해놓고서 학술사적 얘기니까 한국사람 참으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북경대학 교수님은 이거를 똑바로 알아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사실과 진실의 문제지 2013년 3월 시진핑이 중국의 태자방과 군부와 당의 핵심 세력의 지지를 얻어 사로의 중국 주석에 등장하면서 1978년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덩샤평이 덩샤평 이후 2013년 2월 말 후진타워 때까지 35년간 중국이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몸을 도살하고 차분히 국력을 쌓아오며 대회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표방한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실력을 담는다는 얘기죠 이것 대신에 2010년 말 중국의 GDP가 세계 제2위의 경제강국 일본의 GDP를 제축으로 세계 제2위의 통상가구로 올라선 것에 고무되어 시진핑이 2013년 3월 주석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복원가는 세계 제2위의 대국으로 행세하겠다는 대국굴기를 천명했어요 이러한 시진핑의 항면은 덩샤평이 죽기 직전 유언으로 담긴 앞으로 100년은 도광양회를 국가영도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1997년 유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고 그의 경제 목표로 1대1로 즉 16성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구축 이런 건설이란 중국몽 실현을 내걸고 장차 30년 후 모택동의 공산연명 백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까지 중국이 미국의 세계의 패권적 제의를 뛰어넘어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천 포부를 드러냈다 왜 이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만이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2017년 3월 18일 미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 시에 은근히 기뜸하기를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오만 불쌍한 소리를 불쌍한 소리를 냇가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을 축출해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 봉곤왕조시에 천자국 행세를 해왔던 상국으로서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 내려 편입시키려한 과거 봉곤왕조 시대처럼 세계를 천자로 자칭해온 중국을 정점으로 정점으로 한 호해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재편으로 한 의도를 러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전혀 이건 현대의 20세기 21세기의 하나의 국제정치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시대낙후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과거의 1980년까지는 중국은 쪘습니다 그 이후에 시진핑의 중국은 이건 완전히 야만적인 사고예요 야만적인 사고 지금 막 저 두들겨 맞고 있죠 속 시원합니다 많이 두들겨 맞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놈 얼굴입니다 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은 얼굴 보세요 눈동장을 보세요 미국만 없어진다면 한국은 나라로 지급하지 않을 거야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될 말입니까 이 사람은 실제 그랬어요 이렇게 시진핑의 왜곡된 역사관은 한국의 선조인 동의족들 원래 이 말은 서토에 있는 화하족들이 황하상려의 헌준한 산악과 협각에서 평원지대인 황하중하려로 유입해오면서 산동반도와 서해와 지역에서 황하중하려 쪽으로 먼저 이동해와 살고 있는 홍산문화와 요아 문명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을 동쪽에서 이동해온 큰 활을 매우 잘 쏘는 인자한 사람들 덕이 있는 사람들을 고칭한 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 문명을 일으킨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인들과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초기 청동기 하하정 하층 문화에 주역되는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황하 문명보다 천년 앞서 고조선 문명을 일으켰다 이 고대 한족들인 화하족이 황하상려 도난계국에서 황하중하려의 산소성 인문의 토사천까지 내려와 이날 2주죠 2015년 6월에 최종 발굴 작업이 완료된 37년간 해가지고 완료됐죠 거대한 구매의 도사 유적지 내에 세운 평양성을 돕지로 이 평양이라는 것이 중국의 넓은 도로는 평양이라고 했어요 그 이북에 있는 것만 평양이 아니에요 우리 강단사 학자들 항상 조심하세요 황제를 희주로 요순 시대에 황제적인 군장국을 익히고 하하상주 시대의 왕국을 형성할 때 서여와 일대에서 홍산문화와 요아문명의 고등문화와 고등문명을 창조했던 우리 선조들이 황하 지역으로 이동해 황제적의 국가생활과 문명단계 돌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지이다 또한 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매수인 울산대 석조교수인 신양하 교수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에서 시기적으로 약 5천 년 전에 탄생한 한국 고대사의 고조선 문명은 고중국 문명, 황하 문명보다 약 1천여 년 앞선 문명으로 중국 문명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역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중국의 문화국문화, 이분 잘 보세요 중무지 참 양신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1985년 중국인민대회장에서 홍산문화는 동의적인 문화이며 한국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후손이며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공언했어요 우리 여러분 문화공부부 장관이 자기들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상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로 나온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한국 상고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제아의 저명한 사학자 김종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문명인 흥룡만 문명과 요아 문명은 환웅이 신시문화유산이라고 2018년 11월 5일 역사의병대 아카데미 상고사 당회에서 역사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역사의병대 창의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단군조선의 실제로 부정화는 웃지 못할 한국 최초 단군조선 연구학위로 교수 행세를 하고 있는 저는 교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강단사역의 제3세대 또는 4세대라고 얘기했는데 신민생활 논자 한국 교훈대 역사학과 송호정 교수는 이를 진정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이 있지 당군조선은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한편 2016년에 미허도선 전략연구소의 중국전문가 미카엘 피스베레는 100년간의 마라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대체하라는 중국의 극비 전략에서 중국이 마쩌뚱의 공산혁명 100주년 주기가 되는 2049년 지금부터 한 30년 후죠 말까지 6번 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와 일본을 공산화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즌피 생각이에요 이게 뭘 이런 중국 공산당을 뭐 쫓다고 그랬다고 합니까 우리를 공산화시키겠다는데 한반도 일본을 공산화하여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일개성인 조선성으로 만들겠다 조선성 만들고 또 일본의 규수와 혼수의 서반부는 동해성으로 만들고 나머지 일본 땅 반은 일본 자치주로 삼아 동북아에서 중국을 맹주로 한 공산연방차를 구성을 한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 점을 이러한 점을 사강도의 사각과 전인과 교수도 현대 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보편화 100년의 실험에서 시즌피니 장차 모택동과 스탈린에 묻지 않게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전체적인 공산사회의 해독을 끼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예단했습니다 이것도 화보에 나왔던 걸 제가 다시 확인을 하시죠 동북아시아 미중 대결과 한국의 간도 수법 전략 이게 제 얘기가 논의 중에 말할 수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중국이 시진평 주식의 장기 집권을 통해 21세기 중반까지 귀도 몇 매력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며 미국을 저치고 세계 최강의 폐공국이 되려는 야심을 미국은 담넘한 불구경하들 반감만 하고 있었을까 미국 하바드 대학 저명한 정치학 교수님의 전략이론가인 그래야 엘리슨은 트키드스토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미중 간의 필연적 전쟁 이런 책에서 작년이죠 장차 미국과 서로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간에는 피치 못할 트키드스토로 덫에 걸려서 미중 두 나라가 언젠가는 전쟁의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집권처에 이를 심상치 않게 여긴 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달에 엘리슨 교수를 그의 진무실에 불러 대담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의 현 정권이 미국의 주한미군과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도 배치를 하려는 것에 중국 런치를 요리조리 피해가 아닌 것에 실망해서 전략적으로 일본만을 고소하면서 북핵 문제를 중국과 협력해 해결하는 중국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을 중국 세력권에서 아이가 세력권에 떠맡기겠다 얘기야 지금 현재 미국 세력권이 아니라 중국에 떠맡기겠다 하니까 엘리슨 교수는 정색을 하고 말리하며 한국은 동북아에서 일본보다 더욱 중국의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특철하고 활력이 넘친 큰 나라입니다 빅 간토리입니다 라고 역사하자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국 간 인식과 동북아 전략 고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주었다는 일이라는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11월 7일 이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연정안이 2017년 9월 3일 무궁화하게도 수소폭탄 실험을 격뜨린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후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공격으로 미 본투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어라는데 다들 아시는 거죠 이때 트럼프는 김일성 우상숭배 사교 집단으로 전락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크게 느껴 북한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의 전환 레짐 체인지를 꾀함은 물론 이게 중국의 배후 조정을 받아 중국의 위성국으로 전락한 남북한 세계질서 교란자 북한을 중국 진영으로 또 빼내서 동북아 한미일 자유진영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이른바 진영전환 블록체인지까지 강구하게 됐죠 그래야 그는 2017년 9월 23일에 총 중량 1만 8,144kg에 달한 핵포탄 16발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 두 대를 포함 미국의 전력자선을 총동원해서 동해안 북한 영해를 넘어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한복길지군 풍길이 핵실험 상호까지 북한이 비행하고 돌아가게 해서 사실상 일부가 때려부셨어요 신문이 안 나왔지만 범베스터 한바람 때렸습니다 돌아가게 김정은의 간담을 선을케 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김정은을 참수해버리고 참수해버리면 다 아시다 목다버리면 되는 거죠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위협을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비핵화 이것이 CBI도 완전히 핵폐기하는 거고 다음에 FFAD 이렇게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협상으로 나아가 했는데 이런 트럼프가 엘리슨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북한을 중국 진영으로부터 끌어내 대중국 봉쇄 전략 컨테인먼트 스트라이티드 폴리시에 활용을 위한 결단의 일환이었습니다 화보이 이렇게 나오죠 지난 6월 12일에 나오는 화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중대 시점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2016년 11월 들립니까? 미 대통령 선거에서 마땅히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의 힐러리가 낙선되고 세계 무역통상주의를 반대하며 미국적 애국지와 미국 우선지 아메리칸 프로스트의 보호무역주의를 규정한 무명의 공화당 후보 보날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 제1방송 폭스뉴스의 예측도로 쪽집게 처럼 맞춘 이친근 박사 그래서 유튜브상이 많이 강렬하는데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 외교 노선으로 현 집권층처럼 어설프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감정을 부추기며 국제적 문제가 된 북한의 김정은을 감싸고 놀며 시대착오적으로 반미, 친복, 친중, 외교 군사 노선을 외칠 것이 아니라 친미, 반중 노선을 견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라고 경고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주도로 21세기에 자유통일이 이룩할 수 있는 북한의 그러한 주사파의 통일이 아니고 우리에 의한 통일이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통일된 한국이 붕괴되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 이게 쪼개져야 돼요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허점을 틈서서 민족의 수건인 간도로 수복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음 더 주안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동영상 보이는데 이친근 교수 엄마로 골대로 옮겼는데 경시적으로 기분 나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권의 자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이미 얘기했어요 2010년에 그의 100년 후에 세계에서 주장한 바가 있다 이 책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뭐냐 2020년이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에는 중국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고 분열되고 난 데는 한국이 통일되고 만족같이 수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미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이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은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정원처럼 그 다음에 코스보 사건이 덜고 다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전략지 스트라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매달 나오는데 아주 정확히 들어맞아요 소련이 언제든 망할 것 같다 다 예측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도 우리가 찬뽀를 해야 되겠다 대국주천 국제정치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비례를 위해서 현 한국정부의 과대한 침북 내지 종북전책은 대만계 미국인 변호사인 매파 시사평론가여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유명한 보돈창으로 하여금 지난 10월 13일 뭐 한 두 달 전이겠죠 폭스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북한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를 대표로 손실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그는 김정은의 김정은의 악마적 의대의 통역자이자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닌가 그 사람은 말이에요 마치 대변인 에이전트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유적인 대한민국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게 독일 그런 독일 방송에서 나오고 일본의 후지TV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북한의 침략에 앞으로도 그가 그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의 벽을 허무는 짓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많이 때려보셨죠 지금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라고 조사하게 됐다 또 독일 수도 베를린에 발행되는 독일의 대표적인 보스계의 종합신민 디펠트 이거 말이죠 2010년 10월 12월 동안에 수차례의 논평을 통해서 한국의 촛불 시위가 맹위를 떨치며 헬조선 뭐 지옥조선을 외치고 사회지위가 답이라든지 또 시위군인들이 좌편행의 성향을 강하게 보입하자 한국은 국가자살의 긴 이 독일 말로 백끝 시다치 모르토 모르토라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 국가가 자살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들었었다라고 논평을 냈는가 하면 일본의 후지TV도 이런 논제 방송을 수차례에 내보내고 있어요 용혈의 신문도 그걸 따라했죠 이처럼 자유세계의 언론 및 통신사들은 현 한국 집권층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마하며 한국이 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다 저도 갈망하는 겁니다 저도 필자가 굳이 외국계 언론 방송사에 비친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을 인용하는 까닭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반미 침북 침중 외교군 산업생이 장차 대한민국의 안보 지원과 국가 발전에 그 얼마나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심히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 또는 열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부위한 나라의 반의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행복의 지게와 그런 인간 지옥의 노예 세상으로 되돌아가자고 윤택한 대한민국을 해외조선사라 외치며 사회의 죄의가 답이고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절개하며 헌법 주변에서 자유를 없애고 죄송합니다 또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각자의 인물 우나미승만은 업적을 지우고 반면 민족상전에 유교정장을 익혀 300만의 성의 인명을 아삭하고 수천만의 이산가적을 낳은 김일성 본명 김성주 진짜 김일성은요 김광주입니다 보천보천주도 김광주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다 가짜입니다 이북강산 김실계의 유일지배 사교체제를 찬양하며 대한민국보다 북한 김일성 공산독자 등이 역사적 정성성이 있다고 그릇되게 평가하는 소위 정교조 선생님들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지닌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오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역사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필연 천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막았습니다 그래 온갖 갓난을 극복하고 70여 년간 자유민주 개방사회와 시장경제 체제를 애써 붙이게 자유롭고 부여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의 선진국들의 회합인 짓 20에 들게 된 대한민국을 하필이면 아프리카의 최빙국 경제시킨밖에 안 된 납부된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정풀이로 돕속게 안고 같이 살겠다고 하겠는가 정치사회 이념과 체제 그리고 생활방식이 전해 달은 북한 공산체제와 어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북한은 단군의 자손이란 거기보다는 가공대가 조작된 백두대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일성 민족으로 자부하겠는데 도대체 이렇게 유치하게 북한 교제적 집잔들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끼어들 틈이 있느냐 말이죠 단적으로 말해 우리가 백두혈통을 주장하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추정자들을 당장 통일의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말이죠 그러므로 북한과 조급하게 통일을 밀어 공묘를 바라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상급하게 통일론이 철회할 참담한 미래에 대해 깊이 습고해서 낭만적 민족주의 분위기 빈 띄우기와 감성풀이로 우리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제주의적 주사파 뒷단이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 생각해온 인생관과 민족관과 세계관을 정상인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수준으로 승화되도록 자유시민이 진행할 시민 정치 교양 교육을 꾸준히 지켜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순화될 때까지 북한 주민 전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인내심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쭉 나가서 결론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민처럼 지금 현재 500명 와있는데 이 꼬리 되고 싶습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결론으로 들어가세요 결론으로 이게 30분의 강의 안 돼요 이건 잠깐만요 이거 아까도 작아보지만 이 중궁인만이죠 이렇게 태평양권을 자기가 다 이렇게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제12선 제12선 해가지고 이렇게도 뭡니까? 완전히 팽창농 선언이에요 이건 당장 태평양권을 자원하는 미국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여일대에는 우리 자유주의가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 전부 모형농가 통제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통제 다 내야 돼요 이런 그야말로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완전히요 동성평이 정말 지하에서 마귀하단 칠 겁니다 네 이놈 너 그렇게 성급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뚜둑이 맞잖아요 당연히 맞아야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비슷하지만 천선 대한민족의 고토간독 상고사에 대한 인식은 딱 핵심이 두고입니다 간도적은 우리 잊혀진 천선 대한민족 상고고사에 보고야 보고 우리 민족의 그 모든 뿌리가 다 있어요 민족군도 다 있고 간도 서백의 길은 바로 목전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중국 편에 가면요 중국 공산주의 편에 가면요 영영 간도 못하십니다 남북 통일도 안 돼요 어떻게 중국에 등거리 외교해가지고 갈라놓고 와서 딱 분열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요 공산은 통일되는 일밖에 없어요 공산은 통일를 바라십니까 바란다면 글로 갔어요 안 바란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새로운 정체로는 다민족 통일과는 이것도 설명이 긴데 얘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허기느냐 홍산만 하도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연결되도 이게 중국의 황암모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엉터리를 갖다 지금 무슨 아까도 봤어요 연나라 때 무슨 황암모에 그거 학수상으로 얘기니까 그런 엉터리를 해놓고 화내지 말라고요 진짜 요즘에 남의 나라 지식정부나 도둑질하더니 역사까지 훔치는 이런 나쁜 일들이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어민이 실제였던 천선 대한민족 상고시대의 고조선사를 신화로 표마하고 우리의 상고사를 중국 고대사로 강탈하고 있는 중국 공산정권의 중화문명 원천공정과 동북공정민 중화문명 선정공정을 방악하고 중국의 천선 대한민국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현 집권층은 당연히 중국의 패권주의적 정치군사 외교 역사 문화 정책의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며 한국의 자유통일과 만두수복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의 중국 공산체제 봉쇄 전략에 참여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 CBI든 FFV든 간에 북한을 한미일 동북아 자유세계로 끌어들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체제와 정권 변화의 진영 변화를 위한 대외정책이 협조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해 중국과 함께 산불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영영 우리는 남북 동일도 안 되고 간도도 못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tot장 ... 감사합니다.